직접 마취총까지 쏘게 됐는데요. 야, 아니면 어깨 좀 주물리면서 친근감 있게 잘 가봐. 자, 앉아. 안녕하세요. 이쁜아. 자세는 잡고 있어야지. 기다려.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자세는 잡아. 개와 루키의 계속된 대치 상황. 결국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. 안다, 안다. 세다. 서. 안 마. 안 마. 안 맞았는데. 정말 안 맞았네요. 올라간다. 야, 이 새끼 달가지마. 됐어, 됐어, 됐어. 가만하라, 빠져. 넓은 공격적으로 잡아야 돼. 여기, 여기 앞다리. 그것도 중간에 못 맞춰놔야 돼. 상황 봐야 돼요, 일단은. 걔 움직이는 거 먹어요. 이만 보양도 좋았잖아. 옆으로 딱 써줬는데, 시애기가. 그것도 못 맞춰놔야 되나. 그냥 편하게 탁 불어야 되는데. 흡리라니까 이렇게 들리잖아. 네. 그럼 이게 훅 까져 뿐다니까. 다시 해야 된다, 저거. 개 잡으려다 망신만 당했네요. 고기야, 고기야. 고기야, 고기야. 고기야, 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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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루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. 다 보고 있었잖아요. 잘하고 싶었어요.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. KBS KBS